출발선 신 준 식 출발선에서 앞에 노려보는 육상선수 탕소리와 함께 무섭게 질주한다 서로 앞서겠다 경쟁하다 그만 넘어졌네 상위권에서 꼴등이 됐다 다리에 힘 빠진 것보다 맥빠져서 더 못 달리겠다 포기할까? 아니야 꼴등이라도 절대 경기를 포기해서는 안 돼 절뚝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종착점까지 가야 돼 종착점에 들어서는 순간 관중들이 우려와 같은 박수를 보낸다 눈물이 왈칵 난다 잘했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기를 인생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 우여곡절로 넘어지는 사람 많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 다잡아 다시 뛰는 사람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다시 뛰자 이를 악물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출발선에 서 있다 ин작스러워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우리의 공유 그녀의 관계로 들어서 그녀의 의미 그녀의 의미 그녀의 의미 그녀의 의미 그녀의 의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